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콜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콜앱은 웹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무엇을 위한 환경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룰 파이썬 언어를 위한 환경입니다. 콜앱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았겠다. 이젠 본격적으로 파이썬 학습을 통해 프로그래밍이란 어떤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인문학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인 만큼 아주 쉽게 진행할 예정이니 큰 부담 없이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파이썬을 살펴보고 싶은 분들께는 Jump to Python 이라는 교재를 추천합니다. 위키독스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도서이고 구글에 검색하면 곧바로 나오는 만큼 접근성이 좋아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영상 하단에 Jump to Python을 무료로 열람 가능한 위키독스 링크를 첨부해두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사실 제가 처음 파이썬을 배울 때만 해도 힙스터들의 언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입문자들에게 많이 권장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에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주에 심심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컴파일을 따로 하지 않는 인터프리터식 언어이고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비교적 평이한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써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딥러닝 같은 복잡한 작업까지 많은 양의 참고자료가 있는 활용면에서도 출중한 언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파이썬이란 언어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만으로 프로그래밍의 고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담아 이해를 하고 추후 학습을 위한 기반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키지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패키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특정한 목적의 코드 뭉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양한 패키지가 오픈서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복잡한 작업을 비교적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텍스트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메모장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빈작하기 때문에 아래야 한글이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파이썬 패키지로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판다스 한국어 분석 패키지 코엔엘파이 중국어 분석 패키지 지에바 딥러닝 패키지 텐서플로우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의 이 링크로 실습 파일을 열어주세요. 지난 코랩 강의에서 사용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니 만약 사본을 만드신 분이라면 해당 사본을 여시면 되고 만약 지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바로 실습하지 마시고 사본을 생성하셔서 거기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콜앱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상단에 드라이브로 복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시면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로 사본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자료형과 변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간단하게 말해 입력하는 데이터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은 실습 파일의 코드셀을 캡처한 것인데요. 위에서부터 숫자,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불이라는 자료형에 해당합니다. 숫자는 말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해 준 데이터를 말하고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준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도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주면 문자열 데이터가 된다는 것에 유의해 주세요. 리스트 자료형은 복수계의 데이터를 넣어두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라는 리스트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열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빈 리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자료형은 순서를 갖기 때문에 원하는 순서대로 꺼내서 활용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튜플 자료형인데요.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게 여러 데이터를 요소로 갖지만 리스트와 달리 안에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튜플 자료형은 내부 값이 바뀌면 안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인문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활용할 일은 크게 없으므로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자료형입니다.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사정과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그러니까 열쇠와 value, 즉 값이 대응되는 형태의 자료형인데요. 딕셔너리 1을 보시면 네임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이 인문데이터이고 넘버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이 숫자데이터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나 튜플이 순서를 갖는 데이터의 집합이라면 딕셔너리 자료형은 순차적으로 볼 필요 없이 키 값에 해당되는 값만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합자료형입니다. 집합자료형은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내부에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만약 같은 값을 여러 개에 넣을 경우 하나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안될 때 중복값을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료형입니다. 불리언 자료형이라고도 하는 불자료형은 True와 False 두 가지 값만을 갖습니다. 불자료형은 코드를 통해 무엇을 판단하게 했을 때 반환되는 값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함으로써 이후 어떤 처리를 수행할지 등 분기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았지만 사실 숫자, 문자열, 리스트 자료형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추후 필요할 경우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가공의 상자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셀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A는 안녕하세요 느낌표 라고 입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셀에서 A만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보니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출력됩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느낌표는 큰 더모표로 둘러싸여 있으니 문자열 자료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A는 은 뭘까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상자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A라는 이름의 상자, 즉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qual 기호를 통해서 A라는 상자에 뒤에 오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려고 하면 그 내용물인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때 변수에 equal 부호를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 것을 할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B라는 함수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점 이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B를 실행시켰더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C라는 변수에 A 더하기 B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A는 앞에서 봤듯이 안녕하세요 느낌표고 B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점이니 C를 실행시켜보면 안녕하세요 느낌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점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두 문장을 더한 값을 C에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뺄셈은 어떨까요? 문장을 더하는 것도 가능한데 빼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를 빼게 했더니 뭔가 타입 에러라는 것이 뜨면서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자열 연산은 더셈과 곱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파이썬의 경우의 이야기고요. 문자열도 연산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만큼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는 당연히 사측 연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D에 1을 할당하고 E에 2를 할당한 뒤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적용해 봅시다. F는 1에 2를 더한 것이니 3이 출력되고요. G는 뺄셈이니 마이너스 1 H는 D에서 1을 곱한 것이니 2 I는 나누셈이니 0.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석 기능입니다. 주석은 저번 시간 콜앱 시간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읽기 위한 컴퓨터는 읽지 않는 메모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같은 것들이 주석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에 샵이 돼 있어서 주석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컴퓨터가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이 읽기 편하게 작성한 부분이며 코드가 복잡해질 경우 코드를 작성한 자신을 위해 혹은 코드를 읽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석을 덧붙이고는 합니다. 이는 본인이 작성한 코드여도 복잡한 코드라면 시간이 지난 뒤 읽어내기가 몹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까지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에 맞춰 데이터의 형태를 정하고 변수의 데이터를 할당함으로써 진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배울 제어문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흐름을 제어하는 일종의 로직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위에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구가 꽂혀 있는가 라는 판단을 하게 요구합니다. 이 판단이 만약 아니요 라며 전구를 꽂으시오 라는 결과가 나오고 판단이 예라면 전구가 탔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 판단이 예라면 전구를 바꾸시오 라는 결과가 나오고 아니요라면 전구를 수리하시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어문은 바로 이 노란색 마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서 즉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그 분기가 일어나서 다음 단계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썬의 if문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if 전구가 꽂혀 있는가 만약 전구가 꽂혀 있다면 yes라면 전구가 탔는가 라는 새로운 판단을 수행하게 하고 아니요라면 전구를 꽂으시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또는 거짓에 따라 무엇을 수행할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문을 위한 명령어 if for while 등을 통해 작성해 줌으로써 어떠한 알고리즘에 따라 코드를 실행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코드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a 라는 변수에 str input 이라는 함수를 이중으로 할당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input 이라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함수를 써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값을 string 이라는 함수를 써서 문자열 자료용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값을 aa 라는 변수에 할당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으시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실 텐데 해당 셀을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보셨나요? 저도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약간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뭔가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뭔가를 입력한 뒤 예를 들어 사랑해 입력한 뒤 엔터를 눌렀더니 아래에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코드셀들을 보시면 입력란에 무엇을 입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aa의 값이 사랑해면 저도 사랑해요가 출력되죠. 여기에서 만약 aa의 값이 사랑해면 저도 사랑해요를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좋아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f문에서 aa의 값이 사랑해인지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elif가 실행됩니다. elif는 else if의 줄임말로 if가 아닐 때 만약에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해가 아니니 elif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aa의 값이 좋아해가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좋아해요가 출력 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 셀에서는 너 싫어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사랑해도 아니고 좋아해도 아니죠? 따라서 if문도 elif문도 실행되지 않으니 마지막 else문이 실행됩니다. else문은 if나 elif가 모두 true가 아닐 때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뭐라고요 가 출력됩니다. 이때 너 싫어가 아닌 다른 것을 입력해도 뭐라고요 를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 설명이 헷갈리신다면 해당세를 몇 번이고 직접 실행해 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파이썬으로 된 코드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다른 언어인데요. 반복문에 대해 설명하기에 적절해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이 코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명령어는 숫자 2의 i승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i값은 0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값들을 모두 마지막에 더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2의 i승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승 쭉쭉쭉 해서 2의 10승 까지 지수만 1씩 커지면서 값이 출력됩니다. 반복문은 이렇게 반복작업을 위한 문장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금씩 바꾸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혹은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대체로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중간에 오류를 내기도 하는데 컴퓨터는 아무런 차질 없이 훨씬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썬의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for와 whi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반복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약간 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or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셀을 한번 볼까요? 혹시 이러한 형태의 자료형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보시면 메뉴라는 이름의 변수에 리스트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고 리스트 데이터 안에는 피자 치킨 샐러드 햄버거 같은 문자열 데이터들이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안에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자를 출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치킨 샐러드 햄버거 순으로 이러한 작업을 추상화해서 말하자면 리스트 안에 있는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하면 되는 단순 반복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반복문이고 여기서는 for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or i in 메뉴 콜론 줄 바꿔서 print i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린트는 위에서도 봤듯이 무엇을 출력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i를 출력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i가 대체 뭘까요? 다시 윗부분을 볼까요? for i in 메뉴 for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대략적으로 아는 쉬운 단어죠. 뭐뭐하는 동안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메뉴 안에 i가 있는 동안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대체 여기서 i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메뉴 리스트 안에는 i라는 값이 없는데 대체 i가 있는 동안 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헷갈리시는 게 보통 입니다. 여기서 i는 리스트 안에 있는 임의의 값을 말합니다. 수학에서 미지수를 x 같은 값으로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미지수이기 때문에 x 말고 y로 놓아도 무방하듯이 i도 i 대신 j나 k 등으로 쓰셔도 기능상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코드 셀에 i 대신 j나 다른 문자를 넣어서 실행해 보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테니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메뉴 안에 i로 지칭되는 값이 있는 동안 그 값 i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메뉴 리스트에는 피자 치킨 샐러드 햄버거 가 있으니 처음에는 미지수 i의 값으로 피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자는 이미 가져왔으니 그 다음 값인 치킨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은 샐러드 그 다음에 햄버거 순으로 가져오면 더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게 되죠. 그러면 포문은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포문에는 리스트 같은 반복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직접 생성해서 넣어줘도 되지만 range 같은 함수를 사용해 숫자 리스트를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range 1 심표 10을 통해서 1부터 9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1부터 9까지가 하나씩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문 심화인데요. 무려 포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에서부터 9까지의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오는 포문 아래에 1에서 9까지 하나씩 뽑아오는 포문이 있네요.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심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은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end하고 빈칸을 넣는 것은 이 사이사이에 공백문자를 하나씩 넣어달라는 의미이고 이 이중포문은 99단을 출력하는 코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석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이고요. 다음은 while문입니다. 주제하시다시피 while도 for처럼 뭐뭐하는 동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for문처럼 반복을 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for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코드셀을 보시면 먼저 변수 n의 숫자 1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낌표 등호는 등호가 아니다. 즉 좌항과 우항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부분은 변수 n이 5가 아닌 동안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n이 5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아래를 보시면 n이 5가 아닌 동안 n을 프린트 하고 그 다음에 n에 기존 n에 1을 더한 값을 할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n의 1을 할당했으니 n은 5가 아니네요. 그러니 n의 값인 1을 출력하고 1을 더한 값인 2를 n에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Y문으로 들어가서 2는 5가 아니죠. 따라서 2를 출력하고 n의 1을 더한 값인 3을 n에 할당해줍니다. 3은 5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n이 5가 되면 n은 5이니 Y문은 종료가 됩니다. 이렇듯 Y문은 뒤에 어떤 조건이 오고 그 조건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래 코드를 반복하게끔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맨 마지막 줄인 n은 n 플러스 1이 없으면 되겠죠? 그러면 n의 1을 더해주지 않으니까 n은 계속해서 1일 것이고 n이 계속해서 5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한히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반복문에 대해 무한루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무한루프도 상황에 따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중 제어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약간의 심화입니다. 여기도 while이 두 번 나오죠? 이중 while문인데요. 아까는 이중 포문으로 구구단을 출력했다면 이번에는 while문을 두 번 써서 이중 while문으로 구구단을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소 어려운 심화 부분이므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코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기호는 수학연산자처럼 우측항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는 의미의 비교연산자이고 이 plus equal 기호는 b는 b 더하기 1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b에 1을 더해서 b에 다시 한번 할당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지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니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if문과 포문의 조합입니다. 점수 리스트에 90 25 67 45 80 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고 포문을 통해 그 값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뽑아옵니다. 뽑아온 값 i가 60보다 크면 i에 이 문장을 붙여준 값을 출력합니다. 이때 str 함수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문자열 자료용으로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숫자간 덧셈이나 문자열간 덧셈은 가능하지만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 숫자 데이터인 i의 값을 문자열 자료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되서 정상적으로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점수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은 90이니까 60보다 크죠? 따라서 if문 내부의 코드가 실행되어 90점으로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이후로도 25라는 숫자에 대해 67이라는 숫자에 대해 쭉쭉 실행해서 80이라는 숫자에 대해 점수에 대해서 판단을 한 뒤 포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if문과 while문의 조합입니다. while문 안에 if, elif, else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while 뒤에 반복 조건이 와야 하는데 true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true 기억이 나실까요? 앞서 자료형에서 불자료형 불리언 자료형이라고 소개해드린 자료형인데 이 true는 영단어의 의미 그대로 무조건 참인 값입니다. 뒤에 오는 반복 조건에 따라 while문의 반복 여부가 결정되는데 무조건 참이라고 하면 이 while문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앞서 무한 루프의 활용에 대해 뒤에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를 만든 이유가 뭔지 while문의 실행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력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input 함수를 할당합니다. 이 input 함수는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듯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만약 입력한 값이 멈춰라면 break 명령화가 실행되므로 이 while문은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입력한 값이 그만 이라면 continue 명령화가 실행되어 뒷내용이 계속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입력한 값이 멈춰도 그만도 아니라면 멈춰라고 입력하시면 멈춥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이 코드셀도 직접 한번 실행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함수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형을 수학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함수를 상자에 빗대어서 입력각 x가 들어가서 출력각 fx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는 도식이죠. 프로그래밍의 함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파이썬의 함수는 크게 내장함수와 사용자 정의함수로 나뉘는데 먼저 익숙한 내장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함수는 말그대로 이미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print니 str 즉 string이니 input이니 하는 이런저런 함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번 살펴봤던 프린트함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함수는 소괄호를 통해 입력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프린트함수가 변수 a를 입력으로 받아 함수 느낌표 느낌표라는 출력값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프린트함수의 기능은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 자료형의 형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랜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함수는 입력으로 받은 값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a라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넣었더니 숫자 4가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력값의 자료형이 무엇인지 반환하는 타입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a를 입력값으로 넣어줬더니 str 이 출력됩니다. str은 스트링의 줄임말로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즉 함수 느낌표 느낌표라는 값은 문자열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 외에도 다양한 내장함수가 존재하는데 필요에 따라 검색하셔서 사용하거나 앞서 추천드렸던 점프투 파이썬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정의해 준 함수입니다. 두 수를 더하는 것은 단순히 플러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단순한 예시를 위해서 두 수를 더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 하려면 다음 코드 셀 와 같이 def def 를 사용합니다. 이 definition d 정의 함수 이름과 소가로 안에 입력으로 받을 값들을 넣어줍니다. 이 경우 add 라는 이름의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고 이 add 라는 함수는 n1과 n2라는 이메일 값을 입력으로 받게끔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을 받으면 두 입력 값을 더해서 return 즉 반환하는 것이 이 add 함수의 기능 정의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 실제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1과 2를 넣어줬는데 3을 출력했네요. 마찬가지로 2와 3을 넣었더니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결국 내장 함수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내장함수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기능은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할 필요는 없겠죠. 코드 셀을 보시면 이미 sum 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서 입력으로 받은 리스트의 요소들을 모두 더해서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아래와 같이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내장함수로 구현되어 있다면 새롭게 구현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전반적인 파이썬 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 이란게 어떤건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나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의아하고 그래서 이걸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리송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프로그래밍 이란 숫자니 문자열이니 하는 다양한 종류의 변수를 재료로 조건문 반복문 등의 제어문을 통해 구조를 쌓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복잡 다단한 프로그램도 심지어 딥러닝 도 변수를 재료로 제어문 활용한 설계를 통해 구조를 쌓아올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덧붙여 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이썬 기초문법을 익힌 것을 바탕으로 구글 드라이브 에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법 나아가 라이브러리 라는 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 에 업로드 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드라이브 연동 방법입니다. 불러온 데이터 파일을 바탕으로 이런 저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후 강의 에서도 계속 할 것이므로 콜앱 환경 엑셀 파일 이나 csv 파일 같은 데이터 파일 을 가져올 줄 아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습 에서 사용할 데이터 파일 이미 실습 파일 에 링크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에 불러오고 싶은 데이터 파일 이 있다면 우클릭 을 해서 링크 생성 버튼 을 클릭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유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살펴본 공유 화면 과 거의 상동 합니다. 여기서 일반 액세스 제한된 부분을 클릭 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른 뒤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의 링크가 복사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코랩의 코드 셀에서 해당 링크의 고유 값인 아이디 값을 넣고 실행하면 해당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는 이렇게 드라이브 닷 구글 닷 컴 뒤에 아이디 는 해서 아이디 값이 붙은 형태로 복사가 되는데요. 이 아이디 값 뒤에 usp 는 셰어 링크 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 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아이디 값으로 입력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파일에 이 아이디 값 을 복사 한 뒤 파일 아이디 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해주고 파일 네임은 rawdata.tsv 그대로 둔 채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습 파일은 이미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의 아이디 값이 들어가 있으므로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코드 셀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좌측에 파일 섹션을 열어보면 아까 파일 네임에 들어가 있던 명칭으로 해당 데이터 파일을 불러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예고편 느낌으로만 살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프로그래밍에 대해 여전히 아리송한 상태이실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밑바닥부터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문서 작성을 위해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부터 제작하진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능을 가진 도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은 유료로 어떤 것은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면 누군가가 이미 구축해서 무료로 공개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순히 한 줄짜리 코드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와 코드 뭉치로 구성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크게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로 나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함수로 치면 내장 함수처럼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import 명령어를 사용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사용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만들어둔 도구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외부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달리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아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과 달리 아레아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앱 환경에서는 느낌표 pip install 원하는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두가지 라이브러리를 맛보기 해보려 합니다. 먼저 pandas 라는 라이브러리 입니다. pandas 는 데이터 조작 및 분석을 위한 파이썬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입니다. 원래 금융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개발된 도구 이고 로컬 환경에서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 이지만 콜앱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임포트 명령어를 사용해 임포트 pandas 코드를 실행하면 pandas 가 실행이 되고 pandas 라는 명칭이 되기 때문에 임포트 pandas as pd 형태로 이러한 명령어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pandas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화 하고 제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한마디로 코드로 다루는 엑셀 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엑셀 에 비해 훨씬 더 대량 데이터를 손쉽게 다룰 수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의 코드셀을 보시면 임포트 pandas 명령어를 통해 pandas 를 실행시킨 뒤 raw 데이터 라는 이름의 변수에 pandas . read csv 라는 함수 값을 할당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csv 함수는 pandas 라이브러리가 가진 함수 중 하나로 csv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tsv 파일은 read csv 함수 내에 sep separator 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읽어올 수 있습니다. 즉, 이 코드셀은 우리가 우리가 불러온 rawdata.tsv 라는 파일을 읽은 결과를 rawdata 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rawdata를 실행시켜 본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표 형태로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네임 에러가 발생한다면 판다스가 제대로 임포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귀찮게 왜 임포트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필요할 때만 실행시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만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를 실행시켜 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켜두지는 않습니다. 항상 켜둔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일정 정도의 용량을 계속해서 잡아먹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다스를 활용해 간단하게 csv, tsv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언어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분석에는 언어 분석용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코어 nlpy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여기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nlpy는 한국어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지만 코어 앱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import 명령어를 써도 모듈 not found 에러가 뜨면서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드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코랩은 아주 친절합니다. 모듈 not found 에러와 같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도 알려줍니다. 또한 search stack overflow 버튼을 통해서 해당 오류를 세계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인 stack overflow 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물론 이곳은 영어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난점이 있지만 웬만한 오류는 이곳에서 전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의 핵심 능력은 잘 검색하는 것이라는 유머가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구글이나 stack overflow 등을 활용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 있어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co-nlpy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낌표 pip install 명령어 뒤에 설치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 즉 co-nlpy를 넣고 해당 코드셀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인스톨되었다는 문구가 뜨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무사히 설치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설치를 했다면 간단하게라도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이렇게 from co-nlpy 태그 import kkma 꼬꼬마라고 하는데요. kkma 명령어를 사용해서 co-nlpy 안에 있는 태그 부분에서 kkma 꼬꼬마라는 도구를 가져옵니다. 이때 from import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co-nlpy 라고 하는 거대한 도구 상자에서 kkma 라는 도구만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를 import 해도 무방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from import 형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꼬꼬마가 잘 가져와줬다면 한번 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kma 라는 변수에 kkma 라는 함수값을 할당합니다. 이는 꼬꼬마를 사용하기 위한 예행작업이라고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kkma 안에 있는 sentences nouns pos 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문장 단위로 분리하는 함수 명사만 추출하는 함수 각 형태소에 대해 part of speech 즉 품사를 태깅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pandas core nl파이를 아주 간략하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좀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다음 강의에서 언어 분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다음 강의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잘 모르겠거든 일단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번 강의와 비슷하게 또 하나 생각할 지점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맛보기만 한 pandas도 그렇고 core nl파이도 그렇고 오픈소스 즉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왜 무료로 공개를 하는 걸까요?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간략히 말해 이런 개발자 생태계에 오픈소스 문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문화는 개방, 참여, 공유로 원칙으로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누구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것을 또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공유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에 수정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문화의 역사에 대해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픈소스 문화 덕분에 누구나 쉽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밑바닥부터 작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조는 이 영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라이브러리 구축은 보다 용이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강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파이썬 기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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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